안녕하세요. 제이치 캠핑입니다. 오늘은 대관령으로 차박 캠핑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전 대관령 휴게소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전 2차선 고속도로였을 때는 터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을 가거나 강릉에서 서울로 갈 때 대관령 99구비를 돌아서 탔습니다. 지금은 100km가 최대죠. 4차선 고속도로니까 예전 2차선 고속도로였을 때는 시속 80km가 최대 속도였습니다. 휴게소가 양쪽으로 있잖아요. 좌측과 우측에 그래서 한쪽에는 신재생에너지 전시간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대관령 마을 휴게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여기 대관령은 밤에는 아마 추울 겁니다. 그리고 휴게소에서 캠핑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대관령 양떼 목장 여기가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예전 대관령 휴게소입니다. 여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침을 보니까 지금 아침 6시 6분입니다. 여기에서 차박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아침이라서 일어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차박 캠핑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쪽 건너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휴게소는 대관령 마을 휴게소입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저쪽까지 여기 이쪽 좌측이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도 지금 아침에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박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 옆에는 화장실도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위에 아 그런데 저기 쓰레기를 좀 버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 금지라고 해놨는데도 쓰레기를 버렸네요. 하여튼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차박 캠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여기저기 금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원래 쪄야되는데 찰수가 없어서 그냥 부어봅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춥습니다 소금가리어는 정도 돼있어가지고 통째로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여기 오니까 추워서 바람막이 오실려고 왔습니다 그래도 춥습니다 여름에 차박캠핑하기 딱 좋겠습니다 백짬뽕입니다 밥은 너무 맛있다 아구 바람이 맞다 뼈뼈맛 날려버리자 짬뽕 짬뽕 과거는 다른맛인데 라면하고는 좀 다른 맛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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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자령 순환등산로도 있고 10.8km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제왕산등산로도 있고 5.9km 4시간 정도. 등산 갈 때도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가면 좋겠네요. 대관령 옛길 거리 8.25km 4시간 난이도 보통이랍니다. 제가 말하는 소리는 나중에 편집하실까요? 계속하면 편집 못하죠. 바람 부니까 여기서도 다른 것 끓여도 한참 끓더라고. 한 9배 이상 끓더라고. 한 10배 이상 끓여서 먹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건 에스페소라도 좋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대기분은 합니까. 이 분사님께서 이 분사하고 안쪽만 이용하십시오. 네, 이 분사님께서 이 분사하고 안쪽만 이용하십시오. 네, 이 분사님께서 이 분사하고 안쪽만 이용하십시오. 조금만 주셔서 괜찮으세요. 근데 작은 잔이 좀. 저 주시고 나면 드실 것 같잖아요. 저 뜨거운 걸 못 마셔서. 응, 그래서 잘 못 마시면은. 만약 여기에 물 좀 더 오면 아메리카노 되는 거예요. 뜨거우면 물 좀 더 드릴까요? 뜨거우면 물 좀 더 드릴까요? 그냥 진할 수도 있고. 커피숍에서 아까 아메리카노하고 그 에스프레사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뭐 가셔서 천천히 너무 마음에 드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보셔야 된대요. JH 캠핑. 아, 네? 이렇게 맑은 구름이 있습니다. 커피 마시다 보니까 하늘 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한국에도 이런 하늘이 있었네요. 아, 아, 아 왜 울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